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옥의 티라면 동행한 재벌 총수들의 들러리 논란입니다. 특히 국정론단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 중심에 섰는데요. 논란의 배경과 재벌 총수들의 평양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연규 기자, 먼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재벌 총수들이 동행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재계특변수행단을 두고 들러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재계 인사들이 북한에 간다고 하더라도 참석이라는 의외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겠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계의 인사 규모는 지난 2007년 당시와 동일한 17명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계 맛 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처음으로 오너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또 더 그 의미가 크게 해석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논란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평화가 경제다. 정상회담 때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방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방북 중에도 끊임없이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가 해명을 또 했습니다.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들러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수행단 명단에 처음에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론단 이 사건에 연루돼서 뇌물죄로 2심에서 집행위회를 선거받았었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양행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줄 거냐 이런 식의 이상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 방북수행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것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 방북을 북측이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부인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죠.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은 보도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이 북측이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지난 18일 정부가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요. 방북단 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윤영찬 수석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뒤 약 30분 뒤인 오후 3시 반쯤 북한 측에서 남한 정부 브리핑을 반박하는 뉘앙스의 말이 나온 거죠. 그러자 청와대가 19일 그 다음날 다시 우리 정부의 결정이었다 이러고 재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이를 두고 북한 측이 무슨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 실수에 의한 건지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이라서 남북 경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 약층이 불필요한 이런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쪽의 말은 사실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을 두고 북한 요청서를 굳고 부인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덩치가 가장 큰 회사의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영 차원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를 리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방북에 나섰다 이 사실만으로도 내심 반가웠을 것이고요.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이 부회장이 직접 움직였다. 이것은 이제 남북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또 동시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남북 문제의 관련국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그간 남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좀 미리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첫 방북인데 북한 대외경제통인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의 만남, 분위기 어땠습니까? 리용남 내각 부총리,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실세입니다. 리 부총리는 마치 국정론단 재판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부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이렇게 농담을 건네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이 부회장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건물 표가 삼성의 경영철학과 같다 이렇게 강조를 하자 리 부총리도 경제협력에 대해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재개인사들도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2007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방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였죠. 그동안 달라진 평양거리 풍경에 대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대회 행사로서는 이번이 데뷔 무대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요. 북은 정목원 회장 추모식에 참가한 뒤 47일 만에 다시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관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요즘 남북관계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빨리 금관산 풀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북 제재 조치를 의식해서 말을 아끼고 북측의 얘기를 듣는 분위기였는데요.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로 귀환한 뒤에 북한은 한 번 가서 우리 눈으로 본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아직 판단 얘기는 너무나도 이른 단계다 이러면서 방북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